안녕하세요. 동작구 아동발달센터 동작아동발달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동작아동발달센터는 참된 마음과 전문성을 가지고 부모님과 아이들의 꿈을 만들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항상 풍부한 임상경험을 자랑하는 전문선생님들의 심도있는 평가를 통해서 각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접근 및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언제나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언제든지 저희 동작아동발달센터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